이제 우리 전주연에서 스파이지로 오신 우리 광주 우리 효닌과 미스코 원장님과 그리고 조준승현이와 오늘 지휘불들과 함께 즐겁게 아싸라비야 자 아싸라비야가 어떤 걸까요? 헛드루맛드루가 뭘까요? 네, 격이없신우 나 왜요? 여기는 자취집이니까 자취집에서 저희의 놀은 집 교환하면서 재밌게 즐겁게 한번 신명나게 놀아볼 겁니다 자, 음악 한번 주세요 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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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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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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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주 문화 최고야. 바람 보호장구 핵심 dvds입니다.